이거 이거 할 일이 없잖아 시간이 남아 돌아 언제 이거라고 앉아 자빠져있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 설아 어디가 우리 설이 어디가 우와 여기 있네 원숭이들이 돌아왔다 텀블링 모키 원숭이 케이크 주사회를 불려 원숭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막대를 조심조심 떠보며 승리 텀블링 모키 원숭이 케이크 우리 설이는 뭐 갖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 나이에 어떤 공연이 폐지될까요? 설아 이 나이에 뭘 갖는 게 제일 좋을까?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공연을 사놓고 있을지 몰라요 스티커를 이제 그만해 맨날 스티커만 어 그거는 뭐야 우와 이거는 어 해골 바가지야 서린이 유령의 집이 좋아? 응 해골 바가지야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야 우리 또 딴 데 가보자 일로 와 저희는 우리 또 你가 주시겠네요 center area ысшие 아멘